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기유! 노래로 떠나요 미키왕 1박 2일 노래로 떠나요 미키왕 1박 2일 미키왕 1박 2일 아하 육지도 가고 싶고 섬에도 가고 싶고 어디 가지? 아하 거기 가면 되겠네요 그리릭 탁 가우와 섬이지만 다리가 있어서 차로도 갈 수 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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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고고고 엄지 척 척 짱이야 엄지 척 척 세상에 남아 세상에 남아 또 엄지 엄지 척 세상에 남아 마사에 남아 다 너 엄지 엄지 척 엄지 척 세상에 남아 상해나 망이 살 너 엄지 척 엄지 척 세상에 남아 상해나 전쟁 살 너 엄지 척 엄지 척 세상에 남아 코인 돌 너 엄지 척 엄지 척 세상에 남아 상해나 교동돔 너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세상에 남아 상해나 보문사 너 엄지 척 척 엄지 척 세상에 남아 상해나 고려 상침 발레 하나 따라 UN 엄지 척 척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척 세이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척 방화독 엄지 척 엣 어쩌나 엄지 하나로 부족할 텐데요 왜.. 왜.. 잠깐 이 뭐지? 이 꼬리꼬리하면서도 구수구수한 이 냄새는? 환상의 강화 맛집 코스! 제대로 썼다! 언니 언니 100개 쳐! 신난다! 신난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새우젓! 너! 엄지 척! 척! 엄지 척! 세상에나 마상에나 숭고 김치! 너! 엄지 척! 척! 엄지 척! 척! 세상에나 마상에나 척! 황화 인정성 엄지 엄지 척! 척! 세상에나 마상에나 방화 방화 엄지 엄지 척! 척! 백개 백개 척!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뭐야? 거인의 책상! 땡땡땡! 책상 아니고요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돌무덤 돌무덤? 세상에나 마상에나 놀라운 건 지금부터 왜냐? 이 고인돌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유산이거든요 뭐해요 이쯤에서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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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엄청 커다란 고인돌을 만들었대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고인들도 완전 최고다! 고인돌 언제? 척! 와우! 대박!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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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 마상에 나 코인돌 너 엄지청! 세상에 나 마상에 나 교동돈 너 엄지청! 세상에 나 마상에 나 보문사 너 엄지청! 세상에 나 마상에 나 고려산친 빨래 나 이뻐! 엄지청! 세상에 나 마상에 나 강화도 엄지청! 세상에 나 마상에 나 강화도 엄지청! 강화도 여행을 떠나볼까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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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는 섬이지만 다리로 연결되어 쉽게 갈 수 있어요 많이 사는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전등산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절 중 하나예요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돌무덤이에요 교동도에는 대룡시장이 유명해요 고문사에는 크고 작은 부처님이 아주 많답니다 고려산에서는 내년 4월에 진달래 축제가 열려요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최다한 한국으로 tahu 스테이지원 한글자막 by 한효정